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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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 당시에 참 로맨틱하고 감정적이고 정열적인 그런 생각 살아있는 그리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그분 말고도 정순인 선생님이라고 서울대 동양학과 나와서 조그만 화실을 하셨는데 그분도 거기서 작업했을 때 저도 놀러가서 그 작업실에서 같이 또 그분 작업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 박지성 선생님 하실 서양 하시던 박지성 선생님 지금 다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 하실에 가서 또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취업을 개인적으로 제가 또 조그만 화실을 구했습니다 처음 제가 거기서 국전 작업을 그렸었습니다 용달차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덕수궁에다 출품했는데 그 당시에 낙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안 찾아왔는데 그 작품이 지금도 자리에 어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리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을 인해가지고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학교 교직 생활을 하면서 취업을 하다 보니까 미술실이라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조건의 작업장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혜택을 받은 거죠 월세도 없고 모든 거 전기세도 안 내도 되는 너무 정말 혜택을 받은 좋은 작업장을 계속 가지면서 한 7, 8군데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도 그 작업장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또 애들과의 관계 미술부를 키우는 초기 80년의 초기 선화 중에 있을 때 미술부의 애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각 장르별로 나눠가지고 서양화부 서양화부 동양화부 파나부 사진부도 또 만들었고 지금 보면 너무나 전문적인 장르를 나눠가지고 걔네들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체벌도 해가면서 가르치고 저녁때 또 제가 파전도 붙여주고 그랬던 참 아련한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옮겨다니면서도 그 큰 미술실에서 큰 작업을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또 반면 더 게으러지기도 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뭐 아무 때나 가득되고 또 너무나 이렇게 좋은 조건이고 긴장감이 없었죠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퇴직을 해가지고 지금 작업장을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삼국동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진화감에 대한 그 후회도 있고 지금 이 장소에서는 정말 정말 진지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뭐 서너 살 때죠 그때 그 인천의 장면도 생활합니다 용동 뒷골목이라든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하고 뭐 아버님이 뭐 약주를 하시는 곳을 찾아서 엄마하고 용동 뒷골목이라고 지금은 이제 동인천역에서 올라가면서 왼쪽에 있는 골목인데요 옛날에 거기에 이렇게 술집이 많았습니다 그 골목도 어머님하고 가족하고 아버님이 찾으러 다녔던 그 추억 어쨌든 그런 인정적인 추억이 참 많습니다 인천은 거기는 이제 신포동은 인천 한국하고 참 가까웠는데 저녁때가 되면 신포동에서 바닷가 쪽으로 노을이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 노을이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러한 노을은 지금도 나에게는 인천이라는 향치를 뭐 전혀 뭐랄까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저에게는 인천이라는 그런 신포동의 정치라든가 조금 더 가보면 바닷가가 보였고 그럼 지금은 하인천역이 이렇게 뭐 바다의 정치가 전혀 없지만 옛날에는 바로 하인천역 앞에 돛담배가 들어왔습니다 황포도 때 큰 배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한 어렸을 때의 풍경이 저한테는 인천이란 그 다음 하인천역에서 청관 올라가는 자유공원의 골목 그 다음 거기서 송현동하는 골목 이런 골목 길길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그 보석과 같은 추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앞으로도 인천은 저한테 그런 보석과 같은 존재고 어 그런 정치 인천만이 가지는 어떤 신포동이 가지고 있는 거 뭐 신포동뿐만이 아니겠죠 뭐 지금 부평에 살고 있지만 부평에도 그러한 정치가 남아 있습니다 어 이 밑에 내려다 보이지만 캠프마켓이든가 그런 옛날 인천의 부평에 가졌던 그런 흔적들이 저에게는 다 조그만 보석들과 같은 것입니다 신포동은 제 인생의 뭐 반이라고 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포동의 추억은 뭐 미술을 떠나서 제 인생에서 희노애락이 있었던 그 동네입니다 어 슬픔도 있었고 어 즐거움도 있었고 또 애틋함도 있었고 또 제가 그 어떤 그 그땐 청년기니까 가장 예민한 사춘기를 지나서 20대 초반서부터 후반 30대까지 내가 신포동에서 지냈습니다 어 신포동인의 매력은 음 사실은 저에게는 로맨틱한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뭐 신포동에 가면 많은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화가 뿐이 아니고 시인들 또는 음악인들 연극인들 그 거기가 뭐 신포주점이라든가 백항아리 또 뭐 미미집 이런 일반 막걸리집이죠 지금 말하면 그런 수준이 다 없어졌는데 그런 데서 모여들면 거기는 예수가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분들하고 같이 제일 후배였죠 대화를 하면 수많은 얘기들 문학적인 얘기 또 어떤 성악관은 거기서 직접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그랬던 그 풍토가 그런 분위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그 제 습성이라든가 제가 지금 성향하고 맞았는지 몰랐지만 굉장히 그 심포동에 대한 그 삶이 저한테는 즐거웠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심포동에 그 당시에 내가 느꼈던 그러한 그 그 분위기가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의 단점도 있겠죠 물론 너무 술에 쩌들어 있다든가 뭐 하지만 그런 술만이 가지는 또는 그 심포동이 가지는 술과 또는 문학과 미술가 여러 가지 그 예술가들의 그런 장르가 모여서 그런 형성된 그러한 마을이 다시 한번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술을 함부로 먹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낭만이 정말 불사르는 그런 그런 작가적인 활동이 작가적인 성향이 막 발휘될 수 있는 숨겨져 있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얘기할 수 있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얘기 장르를 떠나서 그러한 마을이 다시 신포동에서 형성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 그 당시는 인천에 학교들이 참 많은데 그 학교의 미술부들이 그 인천 자유공원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 밑에 보면 이제 청관도 있고 자유공원에 올라가면 사실은 앞바다가 보입니다 월미더가 보이고 아마 인천 그린글라는 사람치고 월미더 안 그려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특징적인 풍경인데 올림프스터 호텔이 보이고 지금은 파라다이스 호텔이 이렇게 보이면서 뒤에 월미더가 보이고 또 서쪽이기 때문에 노을이 됩니다 이 풍경에 대한 상징성은 사실 인천에서 굉장히 큰 겁니다 수많은 인천 출신화가들이 그거 다 그려봤을 거예요 저도 많이 그렸고 그때 이제 수채화를 그릴 때 청관이라는 그 동네는 굉장히 소재화가 좋았습니다 고풍스러운 색이라든가 또 중국 건물이기 때문에 원색들이 이렇게 좀 오래돼서 바라는 게 수채화하고 참 잘 맞는 풍경이었는데 사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봐도 그러한 풍치가 나는 도시가 마을이 인천밖에 없어집니다 사실 그 지금 청관이 많이 건물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지금도 인천의 미술적인 특종을 보면 청관살리기라든가 또는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풍경 그 다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인천역이 사실 항구였거든요 지금 인천의 큰 단점은 항구가 보이질 않아요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직접 이렇게 부득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혀 있고 그런 곳들이 좀 개선돼가지고 옛날처럼 바다가 보이고 또는 청관이도 활성화되고 그러한 인천만이 가지는 특색이 미술 쪽으로도 연결되고 또는 각 예술의 장르로 연결됐으면 더욱더 좋은 인천의 어떤 그런 문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의 그룹이 여러 개 인천의 그룹이 저는 이제 한 2, 30년 전에 현대미술상황전이라고 지금 인천에 지금 다 원로 작가 되신 분들 그래서 그 현대미술상황전을 비롯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또 민중미술하는 작가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하다가 나눠지기도 하고 했지만 현대미술 쪽으로 해가지고 죽비전 그것이 이제 또 나중에 안전이라고 이제 개명돼가지고 지금도 매년 겨울에 계속 꾸준히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인천에 이제 작가들을 많은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회장직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70명 80명 정도 전시도 한 적이 있는데 절대 후원을 받아가지고 시의 후원 구의 후원 또 교육청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 6회를 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전시를 개최되면 재정적인 것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 취지가 회원들한테 일절 회의도 안 받고 그냥 축품하는 조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서 지금은 좀 중지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점은 좀 어떻게 좀 문화재단이라는게 도움받아서라도 계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들은 참 각 장르 사진부터 해가지고 서해 민술의 찬반적인 작가들이 전시를 했던 전시였습니다 안타깝게 지금 중지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좀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내고 다닐 때는 입시 미술을 했죠 대생 수채화 그 당시에 서양화를 전공하려고 했으니까 입시 수채를 그려서 대학을 갔고 대학에서 초반기에는 대생하고 인물 스케치 같은 거라든 누드 크로키 이런 걸 했지만 2, 3학년 때부터는 전형적인 추상화 표현주의적인 추상화를 했습니다 대학 교수님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것을 대학교 4년 동안 했지만 틈틈이 그 당시 조류인 극사실이라든가 미니멀 이런 쪽도 맛보기로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판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판화 작업을 하면서도 추상표현주의 작업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또 음악을 좋아했는데 틈틈이 제가 스케치 사운드 소리로 그림을 그려보자는 생각을 해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음 하라고 소리로 그렸는데 소리로 음악을 했죠 그림적인 묘사를 한 건데 저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틈틈이 작곡으로서도 소리로 풍경화적인 제목이 있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입체적인 작품 아까도 말했지만 시각적인 즐거움이 평면에서만 있을 수도 없고 모든 작업에서 있었기 때문에 입체적인 작업도 했지만 회화적인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체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또 이제 그런 정크아트적인 작업도 최근에 했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한번 자연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자 재구성이 아니고 자연을 한번 제대로 찾아보자 해가지고 사실적인 그림에서 수채어로 좀 시도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좀 마음에 드는 작업이랄까 그런 작업은 마그네틱 라이프라고 마그네틱 라이프라는 것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 움직임이라는 것은 생명을 표현해 보려고 사실은 저 작업이 독자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여섯 일곱 개가 한꺼번에 붙는 작업도 있는데 그 작업은 처음에 움직이지 않다가 움직였다가 다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떤 희간적인 요소 그래서 어떤 한 인생의 어떤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노력했고 약간 어떤 삶에 대한 스토리를 집어넣으려고 노력했던 작업이 마그네틱 라이프입니다 제가 서울예술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미술가구고 거기에 음악가, 무용가, 미술가 세 거가 있었는데 저희는 실기실이 3층이었습니다 4층이 오케스트라 연습실인데 3층에서 그림 그리기 있으면 위에서 강당이죠 막 오케스트라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 태어나서 처음 리얼음악을 들은 거죠 모울렉 때 실기하다 말고 뒷문을 나가서 강당에 올라가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을 때 지금 보니까 리허설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사람은 없고 연주하는 애들 막 연주하고 있는데 걸릴까봐 이렇게 숙여가지고 몰래 듣고 그러는데 그때 그때 감흥이 왔던 겁니다 감흥 시각적인 감흥도 있죠 물론 그림을 그릴 땐 당연히 시각적인 감흥인데 소리 듣는 순간 가슴이 뛰고 아 나도 저런 걸 만들어 볼까 저건 저건 베토벤이 작곡한 거 뭐 머찰르트가 작곡한 거 내가 작곡해 보면 내가 만들어 보면 안 될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당시 음악과 가장인 김정일 교수라고 있었는데 그분 찾아가서 나 작곡 좀 한다가 야단만 맞고 그 당시 뭐 너 화성학이라는 걸 너가 공부하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뭐 혼자 독학으로 화성학 책을 사서 보면서 작곡을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 기차를 타고 통화 그랬는데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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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면 나남들 그때 오손지를 펴놓고 도도 쏠쏠 도도 쏠쏠 기차가 철커덕 도도 쏠쏠 그걸 나는 오손지에 그린 거예요 근데 지금의 해석인데 그 당시에는 작곡을 했다고 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음악하는 애들하고 같이 통화 그랬는데 걔네들이 비웃었죠 니가 뭘 작곡을 하냐면 저는 뻔뻔하게 그걸 작곡을 했습니다 전철 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하고 대학교 가서도 저는 이제 작곡을 했는데 뭐 연주자가 없으니까 컴퓨터 미디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작곡을 했는데 어느 날 왜 그러니까 출고 그러니까 예술적인 감흥은 글로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림으로도 올 수 있는 거고 음악으로도 올 수 있는 거고 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하지만 저는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것을 미술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림스키 코르소코프라는 러시아 작곡가 자기가 음악을 까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림처럼 음하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 뭐 슈에라자대 바르다트의 천일야화 얘기죠 그거를 그림처럼 음악으로 작곡한 걸 보고 나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뭐 파도와 함께 뭐 이렇게 그 다음 뭐 신포동의 전역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림으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거를 소리를 그려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나름대로 뭐 누구한테 발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자유롭게 이건 뭐 뭐 그림은 사실 자유 속에 있는 거니까 그림을 구태화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누굴 보여줄 때도 내가 감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누굴 보여주지 않더라도 내가 감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감흥을 위해서 내가 작곡을 했고 그 작곡을 풍경 스케치처럼 그 제목을 사운드 캠퍼스라는 장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작곡을 하고 있고 어 근데 작곡을 하지 않고 저는 스케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음으로써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뭐 취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뭐 그림 그린 삶도 좋고 일반인도 한번 음악적으로 스케치를 해보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작업은 이제 입체지만 저는 작품은 입체로 만듭니다 입체로 만들지만 보여지는 것은 평면적인 감흥을 얻기 위해서 사방이 있죠 입체는 3차원적인 작품인데 저는 그것을 2차원적인 작업으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2차원 작업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이제 지금 뭐 하판이라든가 석고 뭐 등등 입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만들기는 3차원이지만 내가 보여지는 장면은 2차원적인 장면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각 부분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요소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한 작업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움직인 키넥트적인 요소를 줘가지고 생명 입체적으로 만들지만 그것도 평면입니다 평면적인 화면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들 참 뭐 작업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쉽는데 거기서는 어떤 생명감 그 딱딱딱딱딱 움직이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살아있는 어떤 호흡에 대한 것을 또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업을 저는 보여지는 면에서 2차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체를 만들도 2차원 뭐 평면을 만들도 2차원적인 가로세로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답게 표현할까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나서 시간적인 이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옛날 작업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아 옛날 참 게으롭구나 그래서 작품보다 술을 더 좋아했고 어떤 낭만 로맨틱에 대해서 참 좋아하는데 그 로맨틱이 로맨틱으로 끝났고 술로 표현됐고 작업화되지 않은 것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죠 앞으로 좀 얼마 남지 않은 삶이지만 지금까지 해온 작업들을 되돌아보면 나의 표현이었습니다 나의 표현 내가 어떤 추상적인 작품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김진환을 표현할까 노력했는데 굉장히 사실 미술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인데 나를 표현하지 않고는 사실 미술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조금 생각이 약간 변한 게 있는데 뭐냐면 과연 미술이 보여지는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가 왜곡시키고 내가 이렇게 대포럼시키고 변화시켜서 과연 작품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그냥 애초에 있던 창조적인 작품 본론적인 작업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어떨까 나의 주관을 배제하고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산이 있다 그냥 산을 정말 산 자체로 표현하는 것 그런 조금 이제 좀 일상적인 그림 인천의 심포동 골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유공원의 뒷골목 내려오는 계단 공자상 옆골목 쓰러져가는 중국의 어떤 부평에 있는 미군부대 옆골목 이런 걸 지금 한 반년 전부터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를 배제하고 있는 그 골목의 그대로의 모습 주로 수채화하고 소멸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어느 면에서 좀 기록적인 면 내가 살던 고향을 한번 남겨보자 이런 식에서 지금 한 뭐 그럭저럭 한 60, 70점 정도 뭐 A4 정도 종이에다가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들은 나의 작업이 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 작업을 봤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는 작업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 작업이 어떤 무엇이 되든 간에 어떤 작업이 되든 간에 시각적으로 남한테 관심을 줄 수 있는 작업 이것이 관중들한테 1번인 것 같습니다 전시를 봤을 때 톡톡톡 지나가는 게 아니고 작업에서 한 번 정도 걸음을 멈추는 작업 그 내용이 어쨌든 그런 작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미술계에서 사실 생소하였습니다 네 뭐 최근에 아카이브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사실 인천에서 이렇게 이런 것이 기획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너무나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도 또 이번에 참여회가 돼가지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사실 어 자료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후회스럽기도 하고 아 이 아카이브라는 이 기획전이 이게 작가들한테도 사실 어떤 생명과 같은 건데 너무나 내가 작업에 대한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홀했구나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을 통해서 더욱 좋은 작품을 보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획전이 앞으로도 인천에서 일회성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더 발전해서 또 인천시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런 기획전이 더욱더 전문화되고 그 작가들의 그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기록돼가지고 어 그런 바람이 큽니다 하여간 이번 기획전은 저에게도 그렇고 인천 미술사의 큰 점이 될 수 있는 아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주 큰 좋은 기획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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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